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위대한 유혹자에서 권시현 역을 맡은 우도한입니다. 네 저는 철병량 은퇴 역할을 맡은 박수영입니다. 음 그죠. 아 오빠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은 저희 드라마 제작발표회 날이죠. 아 맞다 오늘 오후 2시에 저희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서 만날 수 있죠? 네 페이스북 mbc 드라마 나우에서 저희 위대한 유혹자 제작발표회를 생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음 오늘 오후 2시 위대한 유혹자 제작발표회 페이스북 라이브 많이많이 시청해주세요. 그때 봐요. 안녕 mbc 공식 웨이브 팔로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도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mbc 세월화 드라마 위대한 유혹자에서 유혹하는 남자 권시현 역을 맡았고요. 네 저는 권시현의 유혹타기 시작 거의 크러쉬 철병량 은퇴 역을 맡았습니다. 드라마 위대한 유혹자는 두 남녀 자에게 펼쳐지는 아주 위험하고도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희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대한 유혹자 3월 12일 첫 방송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이 코코아 펜 왓츠 템트 동 코코아 클릭 더 링크 힐 우리 서로를 요구 서로를? 우리 둘이요? 네 와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대한 유혹자에서 은퇴의 역할을 맡은 주영입니다. 제가 맡은 페이는 사랑에 휘둘리는 것을 가장 한심하다고 여기는 스무살 철병려인데요. 그런 철병려 페이가 옆에 있는 시연이를 만나면서 사랑이 점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스무살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예요. 저한테는. 네 많이 많이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대한 유혹자의 오더완 박수형 뭔가요? 김민재입니다. 오늘 밤 10시 위대한 유혹자 본방사수 기다려주셨죠? 사퇴지만 꾸밈없고 당찬 아름다운 청춘들의 사랑 이야기 위대한 유혹자 오늘도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기대해주세요. 안녕